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어라 하였으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다고 애드립까지 애드립까지 날이 좋았다 날이 좋았다 이 안에 너 있다 니 맘속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너 있어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맘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가 있는 건 확실하다 그 맞아요? 기억해 뭐.. 뭘로야?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전가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기억해 2013년 6월 13일 6시 전가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아 이제까지 한 멤버 중에 제일 잊어주길 바라 다가가면 멀어지는 때 달빛이 지내요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액션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꼭 미안하구나 너를 잊어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잘하네 경험이랑 다르네 경험이랑 다르네 좋아요 사무열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승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액션 무사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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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와 이야 와 멋있다 마이크 떨어뜨린 것까지 완벽했어 똥만이는 똑당해 에다가 똥만이 시합 앙데 앙데 그는 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 똑당해 흠흠 액션 남진이는 똑당해 아미가 남진이한테 시합 앙데 앙데 이러는 거는 남진이는 똑당해 흠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를 나 남들이 막 이쁜척해 자 자 자 그놈들이 네 손가락 하나 건드는 것보다 형 차라리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갈 자 내 갈비뼈가 몽땅하시다 나는 내가 다치기 쉬운데 하하하 자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액션 여름 금뿌리고 네 손가락 하나 건데빨에 내 갈비뼈가 몽땅 나갈 나갈 가빈 벽 야 가빈 벽 가빈 벽 어 나는 내가 안 닿았다 야 진짜 약간 감독하는 거 처음 해봐 탈관? 원래 감독했는데 반말한다고 야 재민아 갈게 재민아 갈게 재민아 갈게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컷! 재민아 뭐하냐? 재민아 뭐하냐? 재민아 뭐하냐? 이제 본 촬영 때 이렇게 해버리고 그대로 나간다 한 번 더 이거 관객들이 몰입하게 해줘야죠 다시 가자 간이라 재민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잘하고 있어 자 갑시다 자 진아 준비됐지? 됐습니다 나 갈게 하나 둘 셋 액션 미안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세 글자였어 세 글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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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요 아 완벽했어 형 형 여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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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악기 진time film 최 젠단 알ταν 깜짝 잠시 무사 치료 바로...